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포켓몬스터볼 수제사탕을 가져왔어요. 예전에 수제사탕을 먹어봤었는데 보통 천연색소나 맛 자체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매우 기대중입니다. 엄청 귀여워요. 하늘하늘이 엄청 귀여워요. 인공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달달한 향. 그래도 엄청 단향이 나요. 빨리 먹을게요. 오리지널 빨간색 머스터볼. 오리지널 빨간색. 모짜렐라. 오징어 찹쌀떡 너무 맛있어요 딸기맛 이건 바나나맛이려나? 이거 망고 맛이네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오징어 이게 잘 달라붙지도 않고 쉽게 씹어먹을 수 있게 되어있어서 좋네요 이건 무슨 맛이려나 맛있네요 모짜렐라 이 맛도 새콤한 맛인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베리류인 것 같은데 맛있어 맛은 총 3가지 거든요 너무 귀엽다 한입에 많이 오는게 너무 맛있네요 한번만 털어먹을게요 한입에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한입에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마시멜로우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손이 가요 역시 섞어먹는게 맛있어요 짠ss 바삭바삭 changing in me honestly I'm still eating I don't know I thought it's that I want to eat I don't know it's too good I'm not eating I think I'm eating I think I love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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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성 있는 달달함이라 끊기지 않고 계속 먹고 싶네요 자꾸로 한입에 털어놓게 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오돌뼈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